안녕하세요 담베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판문은 스타워즈 제품인데요. S.O.I에서 나온 S.O.I 310 타이 인터셉터라는 비행기라고 써있는데 아 이거 단어 때문에 무진장 오래 걸렸네요. 찾았는데 타이 인터셉터라고 검색을 했더니 전혀 안나오는데 타이 인터셉터가 아니고요. 벌처 드로이드입니다. 어 저기 뭐야. 국내에서는 인터넷 최저가가 3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타워버에서는 구입을 했는데 국내에는 아직 안 들어왔고요. 들어오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짝투 주간입니다. 어린이날 너무 정품을 많이 해서 정품을 맡기려고 정품은 다음 주에 또 보여드릴 거고요. 이번 주만 짝퉁을 한번 돌려봅니다. 자 하여튼 분리주의자들의 벌처 드로이드인데요. 코르산트 행성의 하늘을 순찰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형 스프린터 듀얼 슈터를 발사하고 가공할 버즈 드로이드를 발전시켜서 산원 세력을 잠재우라고 그러는데요. 그 다음에 행성 표면으로 내려와서 보행모드로 전환한 다음에 지상전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자 지상전 피규어가 이렇게 3개가 들어있고요. 자 지상전을 준비하실 때 이렇게 딱 변신이 가능하다고 그러네요. 스타워즈 비니깐 또 이렇게 변신을 멋지게 하는 게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어떤 제품인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분리주의자 애들의 우주 전투기고요. 그 저 뭐야 전투기 인터셉터 제품인데 주력은 뭐 전투기나 순찰기 등으로 사용이 된다고 그러네요. 자 200피스 정도 돼서 상당히 피스는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설명서는 뭐 그때 레고 그대로 베끼했겠죠. 자 레고 베끼었으니까 별건 없겠고 스티커가 이렇게 들어있네요. 스티커가 들어있고 자 피규어가 들어있는데 자 방금하고 피규어도 생긴 건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가끔 보면 그 SY 제품 보시면 저거는 스토어기도 그렇듯이 피규어가 만족이 어려운 거는 그냥 다른 제품으로 이렇게 벽 바꾸기도 하는데 이거는 그냥 만들더라고요. 자 지금 한 200 아까 몇 피스였어요? 221피스였는데 블록 정리하고 돌아와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니 피규어를 보기 전에 요거 저번에 구입한 제품인데요. 요것도 같은 벌처 드로이드고요. 요건 작은 버전이라고 마이크로파이터 제품이고요. 요거는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정품이고 작은 미니 버전이고요. 마이크로파이터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미니 피규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피규어는 3개가 들어있는데요. 요건 네이모이디언 전사라고 되어있는데 오 무슨 로봇 같아. 색감도 괜찮네요. 처음 보는 건데 이렇게 해서 머리 끼워주시는데 어휴 할아버지야 할아버지도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 뒤쪽에는 프린팅이 안 되어있고요. 요런 식으로 위에다가 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총을 껴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이 동네는 저기 농촌 같은 데여가지고 젊은이들이 없나 봅니다. 전사가 할아버지가 나오시다니. 자 이렇게 되어있는 피규어고요. 자 이번에는 버즈 드로이드입니다. 여기 나오는 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음 자 희한하게 만드는데 저는 처음에 무슨 뭐 그냥 비행기 탈 것?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끼는 게 아니고 여기다 무슨 이렇게 끼워주댑니다. 여기다 끼워주시고 어 위에다가 요렇게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희한하게도 한다. 자 여기다 요렇게 끼워주시고 그 버즈 드로이드는 뭐 특수 개조돼서 하는 건데 뭐 적기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면 마비를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저거 딱 보다 보니까 저거 같더라고요. 그 매트릭스 보신 분 영화 보신 분 아시겠지만 영화 거기 보면 이제 매트릭스 그 나쁜 로봇이 뭐를 이제 공격하기라고 막 가죠? 그 그 뭐야 주인공이 타고 있는 우주선 공격하러 가는데 거기 나오는 그 나쁜 로봇 그거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매트릭스가 나중에 나왔으니까 매트릭스가 따라한 게 아니니까 따라한 것까지는 아니고 그런 로봇 기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요렇게 이런 걸 달아주시고요. 뭐야 이거 희한하게 생겼네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빨간색 파이프를 앞뒤로 하나씩 꽂아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쳤어 아 뭐 알투디투 머리 같은 거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끼워주십니다. 아 무슨 괴물 해파리 괴물 같은 느낌? 그 거기서도 그렇게 나오죠? 해파리 괴물처럼요? 이걸 해서 어디다 끼우라는 거야? 아 설명도 참 여긴가? 아니 뒤에 끼우라고만 나왔고 어떻게 어떻게 끼우라는 얘기가 없어? 자 이렇게 아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 여기밖에 없네 자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제 얘가 전투기 위에 올라타서 전투기 마비시키려고 하라는 건데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이렇게 생긴 겁니다. 희한하게 생긴 로봇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음 이거 돼야죠. 어 얘는 뭐야 파일럿 배틀 드로이드라고 돼있는데 저번에는 거꾸로 꼈다고 혼났죠? 많이도 알려주셨는데 감사하고요. 요쪽이 뒤쪽이 됩니다. 저번에 그때는 레고 설명서에서 좀 잘못 나왔죠? 레고 설명서에서 좀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레고 설명서도 그럴 때가 있다니 자 팔이 음 한쪽은 요거 직선으로 되어있는 팔을 껴주시고요. 한쪽은 곡선으로 되어있는 팔을 껴주십니다. 레고에서는 보통 요걸 여분으로 더 넣어주던데 예 이렇게 껴주시면 되고요. 그 파일럿 배틀 드로이드고요. 얘가 이제 비행기를 조정하는 거죠. 그리고 어 요게 이제 블레이드 피스톨이랍니다. 음 그냥 뭐 권총이죠. 예 이렇게 되어있는 피규어인데 앞쪽에 로고가 이렇게 되어있고요. 꽤 독특한 음 피규어인데 자 이거 됐고요. 이제부터 비행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단순합니다. 비행기라서 어 비행기 제품 만들 때 보면 항상 그 양쪽 날개가 완전히 대칭인 경우가 많죠. 이것도 또한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예 별로 뭐 시간이 오래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언제 다 별록을 블록을 분류하나 막판 같더니 그냥 똑같은 것들이 쫙 돼서 자 하여튼 저 이번에는 저거 저거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는 저 짝퉁만 예 보여 뭐 전품도 보여드릴려나 모르겠는데 큰 거는 안 보여드릴 것 같고 작은 것만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가끔 이럴 때도 있어야죠. 초심으로 돌아가야죠. 원래 하던 대로 자 짜자자자자잔 스타워즈 뭐 국내에 들어올 일 없고요. 중국 타워바에서 구입하시느니 그냥 정품 하나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겼다 정도 참고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중국 타워바도 조금 보면 그 미니 피규어 없는 거나 구입을 해야지 그냥 뭐 큰 박스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정품도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예 얼마 전에 그리긴 그랬는데 문제는 뒤처리입니다. 조립하고 나서 조카버로 다 조카를 다 주기도 그렇고 가지고 있기도 그렇고 그리고 또 뭐 한 10만원 뭐 7,8만원 또 너무 고가다 보니까 그냥 경품으로 풀기도 좀 그렇고 이렇게 총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플라스틱 넣어주셔서 살짝만 튕겨주시면 나가야 되는데 아 또 짝퉁티를 내는구나 니들이 에이 이 정품은 보시면 이게 한쪽은 좀 색깔이 진한 색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건 한쪽으로는 잘 나가네 자 이렇게 된 거 미사일 두기 양쪽에 하나씩 끼워주시고요 예 짝퉁들이 좀 그 타는 미사일 그런 거 발사하는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려니 헤이죠 뭐 정품이랑 똑같은 거 기대하면 어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 요게 이제 요거 미사일 밀어주는 기능 예 만드는 것 같은데요 요거 하나 끼워주 요걸 하나 요렇게 끼워주시고요 잘 안 들어가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끼워서 안 빠지게 고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 요걸 요쪽에다 밀어주십니다 요렇게 끼워주셔서 어 미사일 반사 기능이 아닌가 잘못 봐나 봅니다 자 요렇게 해서 한쪽에 끼워주시고요 똑같은 것도 하나 만드셔서 이쪽에다가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상판을 덮어버립시다 지저분하다 덮어버려라 자 이렇게 해서 덮어버리네요 이번에 그냥 원샷 갑자기 슈욱 커집니다 오우 크기가 날개를 고려할 때 보면 꽤 커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되는데 잘 꽉꽉 눌러주셔야 되고 짝퉁은 더 열심히 눌러주셔야 되겠습니다 안 눌러주시다 보면 나중에만 한꺼번에 무너지죠 자 요거는 안정화를 하는 겸에서 이렇게 쪄주시면 될 것 같고 자 하여튼 저거 제품 조립한 건 어떻게 할까 고민 중입니다 예 경풍 주세요 막 그럴 수도 있는데 예 너무 비싼 거 드리기도 그렇고 뭐 어때요 라고 하시겠지만 예 그런 건 잘 안 하려고요 너무 비싼 거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아무래도 받으시는 분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보시면은 이거 뭐야 너 어디서 났어 예 뭐 만원 2만원짜리 받으셔도 그냥 뭐 별 부담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너무 비싼 거 드리게 되면 또 분위기도 또 이상해집니다 예 뭐 눈에 또 불을 키고 또 들어 계시겠죠 예 그런 게 싫어가지고 예 그런 건 이해해 주시고요 예 자 그냥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자 이렇게 하셔서 자 앞에 조종칸을 이쪽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시고 파란 거 뒤에 하나 박아주시고 자 스티커를 하나 붙이겠습니다 계기판 이라는데요 계기판을 붙이라는데 계기판이 자 SY 스티커 딱 레고처럼 뭐 딱딱 띄어지지가 않네요 자 요즘 자꾸 짝퉁들의 단점만 보입니다 하 하 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살아가시다 보면 음 그 뭐라 그럴까 저도 이제 뭐 저 담비스푸드라고 음식 그거 이제 해가지고 보여드리고 했는데 예 거기서 이제 제일 비싼 거 이제 먹는 게 보통 참치입니다 제가 참치를 되게 좋아하는데 예 제가 참치를 처음 이제 옛날부터 되게 좋아했거든요 옛날부터 좋아했는 대학교 때 처음 참치를 먹어보고 우와 너무 맛있다 예 그 그 말한 참치가 무슨 뭐 저 저기 뭐야 고급 참치 전문점이 아니라 그 저거 북배 참치 같은 거 아주 싼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기름치 해가지고 그 하얀 생선 예 그거 요즘은 이제 안 팔고 있는데 이거 자꾸 부실해 흐흐흐흐 자 그때는 참 그 생선이 너무 맛있어 그것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예 너무 맛있어서 너무 잘 먹고 다니고 막 친구들 만나면 맨날 그거 저기 그거 한 만원 주고 팔고 막 그랬는데 그거 맛있게 먹고 그랬는데 이제 조금 나이를 먹으면서 예 뭐지 회사 다니다보면 이제 회사 법인카드 뭐 사용하고 뭐 그럽니다 회사 돈으로 이제 회식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좀 비싼 참치 이제 루페 참치도 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저겁니다 그 뭐더라 그 대뱃살 같은 거 예 그런 거 한번 또 드셔보시면 또 괜찮더라구요 그래서 아 야 참치가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막 그때 막 하 참치의 새로운 경지를 봤다 대뱃살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니거든요 예 물론 이제 비싼 부위는 비싸지만 예 그걸 참 먹다 보니까 쓰읍 하 좋았었는데 예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어 이제 조금 더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참치 맛집을 좀 몇 군데 알게 돼가지고 예 참치 맛집을 좀 다녔는데 아 아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그 부패 참치 같은 거는 쳐다도 안 봅니다 하 부패 가두요 그 참치 그 빨갛고 하얗고 그러고 있잖아요 예 그런 건 입도 안 됩니다 아 이거 무슨 맛으로 먹어 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 같이 먹으러 다니는 친구 한 명이랑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옛날에는 진짜 그 싼 것도 맛있었는데 요즘은 그거 진짜 보지도 못 저 잘 보지도 않는다 예 여러분들은 뭐 배가 불렀다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의 입맛이라는 게 또 고급스러운 거 좀 몇 번 먹다 보니까 예 그렇게 되는데 또 저도 너무 레고 정품만 하다 보면 그렇게 될까 봐 걱정입니다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짝퉁도 꾸준히 할 겁니다 꾸준히 해서 많이 보여 드릴 거고요 물론 뭐 똑같이 대칭으로 해서 만들어서 껴주시면 되고요 물론 뭐 세상에서 뭐 다양한 경험하시는 것도 좋고 더 높은 경지 뭐 더 좋은 것도 다양하게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은데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럴까 골고루 예 편식하지 않고 뭐 아 이게 최고다 예 그런 말도 별로 안 하고 예 그냥 골고루 해 보려고요 예 앞으로 제가 또 너무 초심에 어긋나서 바뀌시면 말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정품 솔직히 좀 많이 사긴 사죠 예 좋긴 좋더라고 확실히 정품이요 예 스파이 약간 좀 부실해 여기 혹시 뭐 빼먹는 거 아니야? 아닌데 그냥 그냥 끼우려는데요 아 위로 올려서 이런 바보 같으니라고 그냥 껐으면 또 혼날뻔했다 자 이렇게 끼시고요 저렇게 그냥 끼우고 또 흐읍 쫙 툭툭이 되느니 흐흠 안 그러겠습니다 흐흠 뭐 어느 저 같은 경우는 뭐 스타워즈 어느 거 그런 거 보다 그냥 조립하는 재미 만들고 나서 멋있는 거 그게 다 좋더라구요 좋은데 뭐 참 답 좋아하죠 프렌즈도 좋아하고 뭐 아직까지 뭐 이렇게 딱히 싫은 거 그런 거 아 저거 듀플로는 잘 못하겠다 그건 좀 너무 하더라 너무 단순거나 애기용이라서 그런지 좀 단순하죠 그래서 듀플로 빼고서는 주니어도 진짜 별로 안 해봤는데 주니어도 사다놓은 건 있긴 있는데 주니어도 한번 해보고 주니어는 그렇게 심플한 거 같진 않은데 주니어도 해보고 좀 골고루 해봐야겠네요 하여튼 다양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레고가 참 무진장 많은데 다 해볼 순 없겠지만 뭐 다 하려고다 보면 또 또 새로운 게 또 나오겠죠 자 이렇게 올려 주셔서 이걸 껴주시는데요 야야야 이렇게 껴서 닫히는 겁니다 문이 닫히는데 문이 좀 독특하게 열리죠 보통 위로 열리는데 이건 열리면서 이게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런 식으로 되어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미사일을 한번 발사해 보랍니다 일단 하나 끼우시고 들어가는 스타일이 안 나갈 것 같아 다 끼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끼우신 다음에 뒤쪽에 있는 버튼 버튼이란다 이거 미사일을 내려주시면 발사가 돼야 되는데요 둘 다 안됩니다 아 진짜 너무하지 않니 얘네들 가슴아 잘 먹겼나? 잘 먹겼네 거꾸로 꼈네 거꾸로 이런 바보같으니라고 하나 이쪽이 거꾸로 해놓고 참 아유 바보같으니라 죄송합니다 아유 어뜸 알려줬는데 너무 죄송합니다라는 말 너무 많이 하면 안 좋다고 알려주셨는데 자 누르시면 한쪽은 잘 나가고요 한쪽은 안 나갑니다 진짜 안 나갑니다 스프링이 좀 문제가 있는지 어떤 이쪽은 좀 문제가 있고요 자 그냥 뭐 이렇게 끼워 놓으시고 그냥 위에서 살짝 눌러주시면 여기 걸린 부분이 여기 여기 빼축하게 두 군데 나왔잖아요 툭 내려가면서 스프링이 발사되는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 번 심심한 분해해봐요 어떻게 생겼는지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양쪽 날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날개가 대칭이라서 하나만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날개가 꽤 멋지긴 멋지더라고요 자 얼마나 멋질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짝째라 짜짜짜짜 они красота 제가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보면 저는 잘 모르겠고 누구나 다 그렇지만 말하는 데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자꾸 죄송합니다 말 시작할 때 뭐 음.. 하고 하는 그런 버릇이 있는데 종종 알려주신 분 되게 감사하고요 저는 잘 모르고 제가 그랬나 싶은 경우도 있고 제가 알긴 알아도 제대로 인식을 못해서 알긴 알아도 못 고치는 경우도 있고 저같은 경우는 처음에 말할 때 아 이렇게 말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담배 스쿨 시작할 때도 자꾸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했었는데 아 이거 다시 바꾸려고 노력을 했죠 노력을 했는데 노력을 한게 에엘을 하니까 안되겠다 처음에 인사부터 하자 안녕하세요 담배스입니다 라고 그걸 옛날에는 안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또 에라고 했다 여러분들도 유튜브 같은 거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직접 한번 찍어 보시고요 레고 장난감도 찍고 먹는 것도 찍고 여행가서 좋은 데 나오면 좋은 데도 찍어 보시면서 자신이 찍는 거 다시 돌려 보시면서 또 에라고 했다 나의 잘못된 습관 없나 친구들이나 가족들한테 보여주시면서 내가 좀 고쳐야 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꾸 에라 그러네요 잘 의식을 해야 되는데 잘 안되네요 여러분들도 유튜브 채널 보시는 것도 좋지만 한번 자신도 만들어 보시고요 담배스 따라한다고 뭐라 그러면요 그냥 무시하십시오 리뷰하면 제 전에도 있었고 제 이유도 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뭐 하시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라 그러면 담배스님이 해도 된다고 그랬어 저리 와 그러시면 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재밌게 한번 저 유튜브 채널 보지만 마시고 자신도 한번 멋지게 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끼우신 거를 자 끼우기 전에 스티커부터 먼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것들은 다 붙여놨고요 요거를 지금 만드신 거 요 날개 만든 거 있잖아요 요거 똑같은 거 하나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똑같은 거나 만들어서 날개를 완성하면 되고 날개 완성한 거를 또 똑같이 또 두 개를 하나를 또 더 만들어주시면 양쪽 날개가 완성이 되겠지요 자 이거 너무 짧게 붙였다 자 이렇게 붙이시면 완성된 거고요 요거를 이쪽에다 끼워줍니다 이쪽에다 끼워주면서 요 파이프를 눌러서 고정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고정 쫙 들어가고요 이쪽도 똑같이 하나 만드셔서 스티커는 똑같이 붙이시면 안 되겠지요 이렇게 껴주시면 됩니다 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잉? 벌써?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끝난 걸 어떡합니까 자 하여튼 오늘부터 스마트폰 들으시고 하루에 하나씩 한번 찍어보십시오 그냥 아무거나 식구들끼리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셔도 한번 찍어보시고 여행 가셔도 찍어보시고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한번 찍어보시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거 자꾸 보시면서 어떻게 좀 변형해볼까 요게 완성된 날개인데요 자 요걸 요렇게 하셔서 요쪽에다가 구멍을 이렇게 밀어서 넣어주시고요 넣어주신 다음에 짜잔 짜잔 짠 요 블록을 갖다가 두 개를 껴주려네요 조그만 거를 두 개를 껴쌍 고정을 해주시고요 자 똑같은 것도 하나 만드셔서 이쪽에다 껴주십니다 고정하는 건 똑같겠죠 짜자자자 야야야야 좀 빨리 하고 가자 안 들어가 들어간다 이쪽에도 똑같이 작은 거 동그라미 두 개 끼워주시면 완션이 되게 심니다 자 요런 제품입니다 혼자 보고 앉아있었네요 자 요렇게 되어있는 제품인데요 자 그냥 저 자자자자자 이런 식으로 하늘을 나는 거죠 쫙 전투기가 돼서 쫙 날아가는 거죠 상공을 딱 청찰하면서 이런 나쁜 놈들 어디 없나 아 얘네들은 안 태웠구나 자 문 이렇게 열어주시고 요 안에다가 어 요 두 사람을 태워야겠죠 할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드로이드하고 두 개를 태우기 다치려나 안 다치네 자 꾸게 넣읍시다 저도 이제 하늘을 상공을 움직이는 걸 아 모양부터 먼저 볼까요 자 모양은 요렇게 생겼고요 이게 자유롭게 요렇게 다양하게 움직입니다 타이파이터 그런거랑 엑스윙 그런거랑 비슷한 느낌이 되기도 하는데 요런 쪽의 앞쪽의 모습이고요 이쪽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두명 태우기엔 좀 좁네요 좁아서 그냥 하나를 빼야겠다 자 하나 빼고 너 그냥 앉아있어라 앉아서 꾸겨서 들어가야겠네요 얘가 조종사니까 아이고 다리를 빼고 가시면 안되죠 할아버지 아무리 힘드셔도 자 이렇게 해서 너버지면 닫혀지죠 닫혀지고 요런 모습입니다 짠짠짠 자유롭게 움직이긴 하는데 이게 좀 약간 좀 매가리가 없네요 SY 거라서 아마 정품은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이렇게 뭐가 빠졌어 미사일이 빠졌네 요거는 이렇게 자유롭게 360도 상이 돌아가고요 요것도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긴 날게 되어있습니다 양쪽에요 그리고 밑에 쪽에 미사일 두기 들어있어서 저건 미사일 발사되는 거고 요건 이제 레이저가 나가는 건데 그냥 모양만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자 옆쪽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있어서 엑스윙 같은 거 느낌이 약간 비슷하게 생겼죠 뒤쪽의 모습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움직이고 그런 기능이 있고요 뭐 또 보여드릴 거 없나 별로 뭐 막상 보여드리려고 해도 보여드릴 게 별로 없네요 요런 모양이어가지고 위쪽 문은 이렇게 이렇게 열리기도 하지만 열린 다음에 요렇게 열리는 방식으로 독특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있고요 뭐 고구먼 다네요 고구먼 하고 자 전사께서 타십시오 뒤에 같이 타셔서 들어가시고 대충 뭐 스토리는 뭐 하늘에서 이제 순찰을 하고 있는데 요놈이 그 영화 그 뭐 저 뭐야 그 매트릭스처럼 쫙 착 들어가서 철판을 뚫고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잘락하게 되면 문을 열고 넌 뭐야 하면서 총을 쏘고 공격을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해가지고 얘는 도망가야겠다 도망가는 거고 얘네들은 다시 순찰을 마치고 딱 도시로 육지로 와서 여기 돌아가니까 짠 짠 해서 이렇게 착륙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보행기 그런 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런 제품인데 뭐 좀 단순하네요 기능적으로 멋있긴 하긴 하지만 그렇게 큰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 단순한 느낌인데 그래도 뭐 스타워즈 좋아하시거나 비행선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괜찮네 싶은 분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하여튼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멋지고 정의를 위해서 멋진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 주에 또 정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구독하고 감사합니다.